내 영상 보러 왔구나! 구독! 버튼까지! 초등학교 두 분 나와주세요! 뭐야? 잡아요! 뭐야? 오! 오! 이야! 활용합니다! 누나!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소년 믿었다! 되게 왜 봐요? 상관해요! 왜, 다시! 다시! 진짜 그만! 안녕하세요, 윤시윤입니다! 네, 오늘 간절하게 홍보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드라마 홍보한 게스트는 한 명도 없었는데 약간 좀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거 하네 다음은요, 인선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드라마 복장을 아예 입고 왔고요 오늘 확실하게 홍보, 오빠 열정 쫓아서 하고 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아름다운 경찰분이 함께해 주시네요 뭐야? 뭐, 뭐야? 아니, 형이 뭐야? 아니, 형이 뭐야? 오늘 왜 이래? 예전부터 정인선 씨 팬이었다고 오랜만이다 저는 살인의 추억 때부터 아역 때부터 팬이었어요 아, 살인의 추억부터 팬이셨다고? 연기 잘하면 감사합니다 연기 잘하면 시윤 씨가 오늘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놀토 가족들이랑 해병대 출신이시죠? 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동현 씨도 아, 여기 해병대 있는데 해병대 자세히 틀려졌어 인상도 많으세요 해병대 필수, 해병굽삭입니다 필수는 1000백으로 다시 살고 이야... 차이 많이 나네 굉장히 계속 기억해요 필수 형이 평생 기억하는 이 가슴 안에 이 가슴 안에 아, 맞습니다 맞죠, 맞죠? 아, 브라보다, 브라보 가슴의 S를 달고 가슴 안에 가슴 안에 기억했으면 좋겠다, 가슴 아, 좀 국물을 좋아해요 아, 물에 아, 물에 국물 매니아 또 나오셨다 아, 옆에 우리 국물, 야 아, 좋아요, 국물 파 아니, 저도 항상 이렇게 먹을 거로 미션을 하면 항상 최악의 경우가 단 하나를 단 하나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대하 하나만 먹기에는 너무 그치? 아,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이니까 구짐하게 담겨져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로 때우자면 지금 야, 물에 쪽에 지금 많이 좀 쏠리는 것 같은데 우리 넉살은 어때요? 저는 새우 좋아해요 저는 새우 좋아해요 저는 새우 좋아해요 아니, 그렇게 불회해, 사람이 아니 물회하냐고요, 저한테? 물회하냐고 왜 그렇게 물회하냐고 물회하냐 물회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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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물회하네 자, 그러면 물회 좀 집중하는 거로 물회, 물회 물회 쉬운 걸로 스타트를 좀 기분 좋게 끊기 위해서 가시죠, 가시죠 쉬운 걸로 다 쓰죠 쉬운 거에 다 몰았어 몰았어, 몰았어 일단 먹고 갑시다 도착했습니다 요즘 힙합 씬에서 가장 핫한 힙합이야? 프로듀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듀서? 프로듀서? 기리보이입니다 아, 기리보이 기리보이 아, 기리보이 아, 기리보이 시윤씨가 랩 좀 좋아해요? 기리보이 알아? 저는 진짜 당체 랩은 정말 못 알아듣겠습니다 당체 모른다 당체란 표현 오랜만이다 당체란 표현 오랜만이다 당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난이도가 오케이 아래기 때문에 네, 오케이 2019년 2019년? 5월에 발표한 5월 완전 70대 교통정리입니다 헤이즈 같이 한 거 우리가 자죽어놨던 이 길거리에 만약 우리 마주치면 그냥 모른 척해져요 경현씨 네 오늘 시윤씨 많이 좀 챙겨줘야 돼요 아, 걱정마 지금 오프닝 끝나고 다 엉도 안 챙겨주고 있거든요 선임이라는 예금 바지만 하고 그 뒤로 한 바지 다 줘요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이거 지우개 알려줬어요 지우개 알려줬어 지우개 알려줬어 아, 지우개 기능? 네 제일 중요한 거 알려줬네 3명 거 자 아니, 근데 피오가 면을 또 도로 들었대요 그러니까 사거나 도 저는 면을 도인데 이거는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아무도 도를 듣지 않아서 피오가 이런 거 잘하는데 아니면 사고나 도로 처음 봤을 때 들으신 거 없어? 있었던 거 같은데 자, 첫 봤을 때 사고나 도로 쓰신 분들이 자, 넉살을 갑자기 얹어요 나는 사고나 도는 아니고 사고나 고로 들었어 사고나 도인데? 사고나도 도가스 도로가스 시은 사고나 도로 들었는데 도로가스 시은이 맞아 시은이 맞아 업자가 사고나도 업자가 사고나도 업자가 사고나도 업자가 사고나도 시은이 내지지 않네 아, 상대비 과연 갑니다 다시 듣기 안 쓰고 갑니다 할리에다 다 해놓고 내가 알차 내기만 먹었네 과연 불러 춰수요 너와 내 사이엔 보험 같은 것도 없잖아 사고나도 안 보상해줘 난 내리고 싶어 그냥 갓길에 대줘 너와 그냥 갓길에 대줘 드라마 잘 되겠다 두 분 다 노래를 많이 닮았네요 자, 이대로 가죠! 아 어떡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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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결과 보여주세요 과연 제발 저건 진짜 내 그릇 먹고 싶어 전화! 전화! 정답입니다 됐어, 됐어, 됐어 화면으로 받아보시죠 미인 보험 같은 것도 없잖아 사고나는 원보상해줘 만나리고 싶어 겸 갓길에 대처 갱이라고 하네 갱이라고 하네, 갱이라고 사실 모든 걸 혜리가 기초공사를 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P.O가 그러니까 기초공사하고 중공식 테이프는 P.O가 와서 끊고 갓길, 갓길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갓길, 갓길 갓길 역시 그거 하나는 또 하나 마지막에 천상계에서 남자의 신이 떴다 대체불가 캐릭터 장인 이동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깨비 잘생겼다 도깨비 도깨비 완전 팬 아니, 안 그래도 방송 볼 때마다 인물 퀴즈 같은 거 하면 꼭 저는 도깨비로 하나 딱 찍어놓고 하시는 거예요 도깨비 인생입니다 도깨비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이동호 씨 너무 멋지시고 저 아직도 저승사자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서 저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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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말리고 오셨잖아 지금 저승사자라고 하셨어요 저승사자 저승사자 자, 두 번째 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상치 않은 비주얼 범상치 않은 연기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김봉 김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봉입니다 저 긴장되죠? 네, 저 놀라운 톤에 너무 팬이어서 잘 안 떠는 성격인데 지금 약간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많이 긴장되죠? 긴장했습니다 저도 많이 떨리네요 왔는데 인간재기가 옆에 있었어요 이분도 매력이 넘칩니다 드라마에서 보아도 예능에서 보아도 참 아름다운 그녀 조보아 씨 네, 안녕하세요 조보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최고의 작품이 나온다 화제의 작품이죠 판타지 액션 로맨스 드라마 구미오 뎌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게 구미오 역할인데 그럼 조보아 씨가 구미오 역할 저는 저만 인간이고 다 여우예요 네 오오 이동욱 씨가 구미오예요? 네, 저 천년 이상 된 구미오고요 원래 2승을 떠도는 나쁜 귀신들을 잡아서 저승으로 보내는 그런 수호신의 역할 같은 걸 다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동욱 씨는 이제 앞으로는 인간 역할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쯤 되면 좀 이제 우리가 안 보이는 것도 좀 보이고 이러시나요?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아니다 다행입니다 좀 노력은 해볼게요 받아주셨어 저걸 받아주셨어 받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따뜻한 남자예요 봉우 씨 따뜻한 남자 보아 씨가 인터뷰 도중에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신동엽 씨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의 MC다 배려의 아이콘이며 참된 선배의 본보기가 나온다라고 인터뷰 매내 극찬을 왜요? 왜요? 제가 저번에 한 번 같이 시상식 사회도 보고 했는데 시상식 MC랑 함께 했어요 너무 배려 많이 해주시고 애드립도 미리 준비해서 같이 맞춰보고 대상 맞춰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놀토 자주 보는데 놀토 보면 되게 과목하시고 되게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과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동엽이 형 마지막 기억에 소리 지른 건데 아 그거 반성 나갔구나 편집해달라고 그랬는데 놀토 애첨자 맞죠? 신동엽 씨 어떤 MC인지 우리 농훈 씨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시죠? 근데 놀토에서만큼은 보아가 착해서 그렇게 말한 거고 날로 먹고 있죠 사실 동엽이 형이 여기 앉아서 뭐 합니까? 그냥 진행은 진행은 붐한테 다 맡기고 앉아서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지금 놀토 멤버들이 완전히 이동욱 씨에게 빠졌어요 솔직히 사석에서 붐이랑 동욱이랑 우리 같이 몇 명 모여서 밥 먹거나 반주 한 잔 하거나 그러면 MC가 동욱이 형 한마디도 못해 맞아요 맞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동욱이 형 MC 보는 걸 너무 많이 봤는데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잘생긴 척하는 거고 꼴백이 형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오늘 간식 게임은 맞춰봐 홈즈입니다 에이 거짓말 정말로 나네집을 어떻게 맞춰요 그러네 우리 집 비밀번호도 술 취하면 까먹는데 나네집을 어떻게 맞춰요 이동욱 이동욱 씨가 지금 1라운드 끝나고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준비 되셨죠? 이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에는 앉거든요 좋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집 기립! 오픈! 너무 옛날 집이잖아 익숙이! 대추나무 그 다음 사랑 어떻게 됐습니까? 걸렸네 안 걸렸습니다 실패! 보아 허준 실패! 도연 실패! 범 실패! 실패! 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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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호 외전 실패! 힌트 들어갑니다 영화고요 현대극이에요 자 여러분 보아 집으로 저녁! 저기서 다 백숙 먹고 머리 깎아주고 이게 무슨 켄터키 치킨이야 조금만 자르했잖아 누가 여기까지 자르래? 맛있어요? 스타일이 아닌데 어때요? 다모도 다모도 골목같아 맛이 어두워 어 좀 어? 덜 달아? 느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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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리액션이 골목식당니 골목식당 조보아 씨 내려와봐요 맛 맛있던데 보아 씨는 입맛이 진짜 안 맞는 거 봐 그래? 아지? 성주 씨도 내려와봐요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요? 올라가요 잘한다 혜리 씨와 보아 씨는 앉았고요 예쁜 사람들만 앉았네 어렵다 그러네 나간다 다음이다 와! 비호! 별에서 온 그대? 출발! 와! 이 사람 나간다니까요 바로 나가네 다음으로 뭐야? 어? 나래 괴물 출발! 와! 와! 큰일 났다 와! 범이야 볼 때랑 할 때랑 같이 너무 다른데? 잘해주세요 재미있는데 못 맞추겠어요 차이가 있어요 우리 보아 씨 계속 땡기죠? 괴물을 맞춰? 어! 퀴즈 나가는데 계속 드세요 맛있네요 맛있어 이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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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한 복숭아 결혼한 복숭아 결혼한 복숭아 결혼한 복숭아 결혼한 복숭아 결혼한 복숭아 웨딩 피치 됐잖아 됐어 됐어 웨딩 피치 웨딩 피치 웨딩 피치 웨딩 피치 물선들어 물 물 난 비빔에다 물 안으로 저도 비빔에다 물 욕수라도 좀 줘요 신동엽 씨 좀 너무 빠른 거 같습니다 그래 좀 진정하시네요 물 물 더블 체크 없어요 네 됐어 이건 됐어 덜컹대는 부분 없습니까? 이 이상은 뭐 완벽해요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였습니다 과연 그녀는 정답지를 보고 완벽하다고 얘기한 건지 저기도 있어 저기도 있어 왜 대체 떴어 자기꺼 정답하려고 했어 자기꺼 정답하려고 했어 아니 다시 써야되니까 결혼한 복숭아는 웨딩이지 근데 이런 말하면 좀 뭐한데 살아놓은 육숭아 보아님이 완벽해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둘이 마주쳤어 약간 뜨끔한 느낌이 아니야 너무 깔끔하고 잘 맞췄다 오케이 자 과연 맞을지 불러 주세요 결혼한 복숭아는 웨딩피치 만인의 파이는 와이파이 소씨는 옷가게에서 뒤판이 소가 위로 올라간다 소오래 오우 라아준다 컴퓨터음적이다 컴퓨터음적 와 약간 케이블TV 광고에서 본 멜로디 같은데 자 결과 보여 맞겠지 주세요 이거 틀리면 진짜 틀리면 완전 멘붕이지 전쟁이죠 자 과연 결과는 아 이거 틀리면 대박 과연 전환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진짜. 바닥에서. 대박이다. 화면으로 정답 주세요. 발음이 엄청. 발음이 엄청. 너무 정확해. 드라마가.